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티비 구역자 여러분 테라스에 나와있는 꿀벌입니다. 우와 이거 지금 여기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장에서 우리 집 테라스로 집 옮기기 너무 좋아요. 지금 1층 세대만 있는 거잖아. 1층 세대만 특별한 테라스 집. 이야 이게 다가 아니야. 짜잔 엄청 넓어. 어디까지 가? 넓은 것도 넓은 건데 앞에 뷰도 너무 좋아. 뻥긋 뻥긋.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텃밭이 또 별도 되어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거예요? 이것도 우리 거예요. 여기까지야. 여기 퍼팅 연습 가능하겠는데? 여기 어프로치 가능. 어프로치 가능합니다. 여기 한 15m 어프로치 가능하겠는데요? 여기는 솔직히 배추 심어도 되지 않아요? 배추 심으면 몇 폭이나 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한 50폭이 심을 것 같아요. 농사 안 해봤잖아. 50폭, 60폭. 어? 저 포천이잖아요. 농사 지어봤다고? 해봤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근데 진짜 많이 심겠다. 그리고 데크도요. 합성 데크예요. 이거 좋은 거죠? 네 이거 좋은 거예요. 관리 너무 좋은. 영원히 쓰는 거. 영원히 쓰는 거. 그리고 이것도 좀 철거할 거고요. 계단 만들어 드릴 거예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야 마당 있는 집이네 마당 있는 집. 이건 진짜 마당만 하다. 또 이리로 가셔야죠. 먼저 여기로 가시면 제가 여기로 갈게요. 먼저 이리로 넘어가자. 네 우리 이따가 만나요. 가요. 넘어가세요. 빨리 가. 빨리 가요. 갈 거예요.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다마티비. 어우 짠. 아 수고하셨네요. 날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걸 치워줄 거라서 앞으로 이제 이리로 다니시면 되죠. 여기 계단이 설치될 거예요. 아 진짜 다시 봐도 진짜 앞마당이다 앞마당. 이 정도 사이트는 찾기 힘들어요. 여기 동두천이니까 오케이 가능한 겁니다. 동두천이 저번에 지행용 앞에 있던 테라스 그거 1억 중반이었잖아요. 네. 테라스 3룸인데. 맞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비싸. 실내를 보니까 아 이 가격이 많네. 이 집 하나씩 2개예요. 아. 우리 퉁 쳐요. 네. 일단은 우리 전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바로? 네. 전실 공간에는요. 뭔가 고급지게 템바보스 스타일로 포인트를 줘놨어요. 쫙 둘러놨고 일괄호등 버튼도 있고요. 신발장 3칸 띄움 쉬고 그리고 여기 턱이 좀 높게 해놨어요. 이러면 좋은 게 먼지가 덜 들어와요. 그쵸 그쵸. 삼연동 슬라이딩 준비해놨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부터 고급지잖아요. 오늘 집은요. 바닥이 전체 헤링본이고요. 전실 옆쪽으로 이렇게 콘솔 설할장 해놨어요. 넓은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 제일 작은 방부터 해드릴게요. 1,600에 3,000. 아 3번 방인데 3,000. 3,000. 3번 방인데 에어컨 좋네. 야 이거 테라스 어 에어컨 좋네? 어? 다 이딴 소리네 그럼. 아 설렌다. 이게 파주에도 이 정도 퀄리티. 왕테라스에 이런 퀄리티면 네. 3억 중반 늘었는데. 에이. 에이. 더 깎아야 돼 우리는. 우린 더 깎아야 돼. 2억 초 중반? 2억 초 초반. 초반. 안쪽으로도 보여줄 거 있어. 어 뭐야. 3번 방인데. 아. 2억 초반인데. 어. 테라스인데. 이것도 줘. 어 비슷해. 멋있었어. 이것도 안쪽으로 딱 넣어놨어요. 3번 방도 보셨고. 입에 공용 요실도 보여드릴게요. 네. 공용 요실 사이즈 괜찮죠? 오 넓다. 넓어 넓어. 골드 컬러의 해바라기 샤워기도 함께 준비해놨고요. 수건장이랑 젠다이 시공. 이 정도면 뭐 쓰시는 게 불편함 없고요. 코너선만 알차게 넣어놨습니다. 아 이거 딱 3억 대 퀄리티인데 퀄리티는.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 동두천에도 3억은 해. 공용 요실 공간도 보셨고. 이번엔 2번 방. 네. 2,500에 3,000. 2,500에 3,000. 아까랑 사이즈 동일하다. 3,000이 되는 게 진짜 작은 방들이. 열 자 들어가죠. 에어컨. 에어컨. 아. 이러면 다 주는 거. 에어컨 4대라는 소리지. 에어컨 4개 다 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헤이링본 스타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요게 일단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시공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더 고급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강마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틈새벌어짐 있잖아요. 아. 이건 없어. 얘는 딱딱딱딱딱 맞았어. 틈새벌어짐이 없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편하대요. 이번 방도 보셨고 이번엔 주방 보여드릴게요. 오. 주방 뭐가 다르게요. 딱 이렇게 바닥을 구분해놨네요. 맞아요. 물 많이 쓰시잖아요. 주방에서는. 네. 그러니까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타일 시공해놨고요. 네. 주방에 웨인스코팅이 웬 말이요. 식탁자리. 식탁자리. 맞아요. 양문형 냉장고 하나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기역자로 넓게 되어있는데 환기창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TV. 아. TV도 있어. 거기서 문 열어주는 거.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좋은 집에 다 있는 거래요. 네. 동선 편하게 다용도실 앞쪽이 있거든요. 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다. 넓어. 바닥 미끄럼 방 스타일이고요. 와. 환기창 너무 시원해. 아. 오늘 창은 전부 LG 하우시스예요. 그러게요. 자재도 좋고요.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들어가고. 이쪽에 수납해 놓으시면 딱일 것 같은데요. 네. 보조 주방 넣을 사이즈 나오는데. 가능하여. 이렇게 해서 주방 공간 모두 다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 아. 거실 이제 마당으로.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거실. 여기요. 거실폭 한번 재볼게요. 양쪽으로 웨인스코팅 포인트를 줘서 소파는 여기다 놓고도 되고 여기다 놓으셔도 되거든요. 거실폭은 3400이 나옵니다. 거실이 넓어 보인다. 응.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몇 권이 되어있고. 네. 소파는 뭐 편하게 놓을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계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로 나가면 나만의 왕테라스 텃밭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양쪽 다 웨인스코팅으로. 양쪽으로. 그리고 천장에는 우물형 천장으로 해놨고요. 메인등도 해놨어요. 이게 호불호가 있는데 메인등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어야죠.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3,400에 3,700. 와. 왜 3,700. 어허허허허. 인정. 그러니까요. 안방 사이즈 좋아요. 어. 12자가 그래. 그리고 이쪽에 시스템 몇 권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네.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데요. 여기 향이 펑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 좋을 때 오시면 정말 마킹 없이 해가 쫙 들어옵니다. 아 우리 마당에서 딱 보이는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장롱이라고 하시면 여기다 12자 장롱 놓으셔도 되고 보통 파우더룸이 이렇게 옆쪽으로 열리는 문이잖아요. 그럼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슬라이빙은 뭐 조그만 거지 이제. 하지만 아니지요. 우와. 우와. 짠. 뭐야 이게. 여기까지 아니고 더 오세요. 이야. 방이 하나 더 있네. 여기까지. 아 여기다가 쭉 헹궈. 드레스룸에 헹궈 해놓고. 시스템 장 쫙 해놓으시고. 이쪽에 서랍장 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서재로 해도 될 사이즈의 크기인데. 공간 나오잖아요. 환기창도 있어. 창 있어야 돼. 안방이 엄청 큰 거네. 안방 크기 본 거에 두 배. 욕실 공간까지.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부부욕실도 있습니다. 오 부부욕실도 괜찮네. 부부욕실도 정사각형에 예뻐요. 그리고. 아 내가 얘기할 말았는데. 이게 진짜 얘기가 중요한 건데 이거. 환기창도 있고요. 이쪽에 수건 거울장도 크게 돼 있어요. 이 정도 써 있으면 괜찮다. 이거 진짜 3억 넘어가는 집이야. 응. 하지만 아니야.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다마티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모든 공간을 다 보셨습니다. 지금 안방에 드레스룸이나 이거 방들 사이즈나 딱 보면은 진짜로 실내는 한 30평 돼. 맞아. 테라스가 또. 25평도 나올 것 같아. 테라스가 엄청 버거워. 합치면 50평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양가.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분양가는요. 2억 초반이고요. 아. 많이 할인했죠. 엄청나게 했어요. 실입주 금액은요. 천만원이면 가능하세요. 천만원 없어도 되잖아요. 괜찮아. 전화하세요. 네. 꿀벌이 해결해 드립니다. 꿀벌이 옛날에 은행 업무를 많이 봐서 전문이에요. 전문이에요. 오늘의 집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테라스 전문 꿀벌이요. 요 근처에 있는 집 다 안내해 드릴게요. 테라스 전문, 대출 전문. 복층도 전문. 일단 다듬. 지금까지 꿀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